안녕하세요. 센축 용수티비 키아큐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어제부터 시작된 필수 연말 세일 그 중에서도 17,000원 미만의 갓성비 타이틀로 소개를 래스키를 태드릴 예정인데요. 혹시나 지금 당장 구매하지 않아도 될 듯한 에디션들도 따로따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즐겁게 함께 달려가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래스키를 자 오늘의 첫 번째 게임 2포인트 캠퍼스입니다. 꿈과 희망 그리고 즐거움과 신선함이 공존하는 캠퍼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아마 2포인트 호스피터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게임이 병원에서 캠퍼스로 배경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 아무래도 호불호 그리고 재능의 영역에서 게임의 몰입도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인데 이것저것 하나씩 꾸며가는 거 답답해하시고 예쁘게 꾸미는 거에 특별한 재능이 없다면 적응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가격이 엄청 싸게 나와서 해당 장르를 좋아한다면 부담을 내려놓고 래스키를 해봐도 괜찮긴 합니다. 아 이거 지원 언어에 영어만 있는 걸로 나오는데 아시아 언어팩 동봉이라서 한글 나온다는 거 참고 부탁해요. 2포인트 캠퍼스는 12월 11일까지 66% 할인된 가격 12,92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이긴 한데 패키지가 더 싸네요. 다음은 넥2입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엄청나게 재밌게 했던 게임이라서 할인에 뜨면 항상 소개해드리려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스토리라인, 전투방식, 퍼즐 요소까지 전부 다 엄청 딥한 느낌은 아니고 약간 가벼워서 조금 유치하다 뭐 그렇기도 하지만 또 그게 굉장히 중독적이라서 한 번쯤 해보셔도 좋습니다. 특히나 아이들과 함께 2인 코어 플레이하기에도 딱 좋아서 함께 할 만한 파트 게임 찾으신다면 즐겁게 래스키를 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혼자서 시딜플레이로 즐겼지만 마름대로 할 만하더라고요. 원체 유치해서 그런가? 넥2는 12월 20일까지 60% 할인된 가격 15,92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리틀라이트메어 2 드럭스 에디션입니다. 호러 퍼즐 어드벤처 게임으로 1편에서의 주인공 6와 네모 상자를 뒤집어 쓴 프라이머리 같은 모노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2편에서 함께 플레이를 해나가기 때문에 2인 플레이도 되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쉽게도 싱글 플레이 전용입니다. 1편에 비해 조금 더 어둡고 무섭고 후덜덜한 연출과 확실히 발전된 퍼즐의 요소들은 게임의 재미를 한층 더 끌어올려주었는데요. 공포 게임이지만 적당히 심장 떨어질 것 같은 떨림이라서 어느 정도 저 같은 쪼보도 재밌게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이번에 드럭스팟만 할인에 올라왔는데 사실 굳이 드럭스팟은 필요가 없기에 급하지 않다면 추후에 일반판 할인을 기다려봐도 좋은데요. 근데 뭐 솔직히 요즘 할인율 정도라면 드럭스다 일반판이나 가격 차이가 심하지 않아서 지금 당장 하실 거라면 드럭스로 레스크릇도 괜찮긴 합니다. 리틀라이트메어 2 드럭스 에디션은 12월 20일까지 PS 플러스 회원분들 추가 할인 들어가면 12,84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자 다음은 영웅전설 제로의 궤적 카양입니다. 영웅전설 시리즈 할인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번에 그래도 기한만에 궤적 2개가 할인에 올라와서 해당 소식 짧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영웅전설은 하늘의 궤적으로 시작해서 제로의 궤적, 벽의 궤적, 그리고 나서 섬의 궤적, 시작의 궤적, 마지막으로 최근 출시된 여의 궤적까지 이어지는데요. 하늘의 궤적은 플스4로는 출시가 되지 않아서 플스4로 레스크릇 하실 분들은 사실상 제로의 궤적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참고로 이번에는 제로의 궤적 뿐만 아니라 벽의 궤적까지 2개가 할인에 올라왔기에 크로스벨의 특무지원팀원들의 이야기를 기르고 있는 영웅, 벽괴 한방에 끝내버리기도 좋겠네요. 영웅전설 제로의 궤적은 12월 20일까지 60% 할인의 가격 15,92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일이며 벽의 궤적도 같은 가격으로 할인 중이에요. 다음 게임 완다와 거상입니다. 이거는 호불호 진짜 심각하게 많이 갈렸는데 일단 저는 엄청 갓겜이라기를 몇 번이고 도전해봤지만 재미를 못찾고 결국엔 포기하고 말았는데요. 그래도 워낙 워낙 갓겜이라는 평가를 받는 게임이라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죽은 소녀의 생명을 되찾기 위해서 금단의 땅에 들어간 완다가 16개의 거상을 상대로 전투를 펼치다 가는 스토리인데요. 다양한 지형 지물을 이용해 거상들을 유도하고 제대로 치명타 한망을 먹여주기 위한 기회를 찾아서 그 거대한 거상을 쓰러뜨릴 때의 쾌감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뭔가 게임이 되게 허허해서 외롭고 불안하고 막 그런 느낌이라 적응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암튼 완다와 거상은 12월 20일까지 50% 할인의 근육 13,900원이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스페셜 카탈로그에도 등록되어 있어요. 다음 게임 핸드 오브 페이트 2입니다. 17,000원 미만 갓성비 타이틀로는 결코 빠트릴 수가 없는 꿀잼 게임으로 로그라이크형 TRPG 그리고 던전 크롤러 두 개의 장르가 결합된 숨겨져 있는 명작 타이틀 중 하나인데요. 우선 게임의 시작은 덱 빌딩 게임처럼 자신만의 최적인 덱을 세팅하고 보드 게임을 즐기러 레스크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뭐 보드 게임을 따라서 즐기면 되는데 뚜둥 이 게임은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인카운트 카드라는 것이 존재하고 여러분이 이 카드와 만나면 휘리리리릭 하고 보드 게임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직접 캐릭터를 컨트롤하며 해당 미션을 수행해 나가시게 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이렇게 할인때라면 후회 없이 재미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니까 바로 안녕하시길 바래요. 핸드 오브 페이트 2는 12월 20일까지 80% 할인되가 역 66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통율이네요. 다음은 덱기스트 던전 앤세스트롤 에디션입니다. 턴지 RPG 초병장 턴지 게임을 좋아한다 잘한다 그렇다면 무조건 이 어둡고 어두운 던전의 탐험을 라스크를 태보시길 바래요. 게임은 제목 그대로 던전으로 괴물을 잡으러 가는 건데 약해 빠진 용병들을 데리고 졸라 센 몬스터들과 전투 펼치다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분노가 차오르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용병들이 약한 건 우리의 완벽한 설계와 두뇌 플레이로 카바가 가능한데 용병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새끼들 스트레스 관리 자체 실패하면 갑자기 아군 공격하고 혼자서 화병나서 개 샤병 샤병 하다가 죽어버리기도 하고 암튼 엄청난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진짜 어려워서 턴게 진짜 잘하시는 분들께 우선 추천드려요. 아 이번 할인에 올라온 앤세스트롤 에디션은 모든 DLC 싹 다 포함이라서 가성비도 좋으니까 바로 끼린 다키 스터던 앤세스트롤 에디션은 12월 20일까지 75% 할인된 가격 10,5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슈크 인피니티 캠프트 에디션입니다. FPS 게임인데 뭐 사실 저도 FPS 슈팅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생각 없이 켰다가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엔딩까지 그냥 달려버려서 강추드립니다. 일단 배경이 너무 예뻐요. 하늘도시 콜롬비아에서 게임이 펼쳐지는데 처음에는 막 놀이동산 온 것 같은 느낌인데 갑자기 거기서 미친 사룩점 펼쳐지기 시작하면 분위기 확 바뀌면서 살발해지거든요. 그때부터 와 이 게임 뭔가 미쳤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총 한 손에는 마법 장렬시키면서 싸우는데 진짜 개 재밌으니까 강력 추천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여자 주인공인 엘리자베스 캐릭터도 매력적이라서 더 게임할 맛이 나요잉? 암튼 강추 두번 강추 그리고 이 게임도 보면 한글판은 없고 영어판만 있는데 그냥 영어판 다운받으시면 한글도 나와요잉? 아 근데 바이오 슈크 1,2는 한글 안된다는 거 참고 바이오 슈크 인피니티 캠프트 에디션은 12월 11일까지 60% 할인하여 88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다음은 엑스컴2 컬렉션입니다. 현재 전략 장르에서는 역시나 결코 빠질 수 없는 게임으로 외계인들을 대항해 싸워나가는 지구방위군들의 활약상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맵에 다양한 지형재물을 어떻게 활용하며 전투를 펼킬지 두뇌플레이를 펼치는 게 핵심인데 사실 게임은 재밌습니다. 근데 개빡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감나빛이라고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빌어먹을 단어가 바로 이 게임 엑스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빗나감을 거꾸로 읽으면 감나빛이 되는데 이 게임을 하다보면 끝도 없는 빗나감의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공격 성공률 따윈 필요가 없는 게 98%인데도 빗나감. 암튼 그래도 그루한 억가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게임이기도 하니까 현재 좋아한다면 할인대만 도전해봐도 좋겠습니다. 이번에 컬렉션판이 할인에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모든 DLC도 싹 다 들어있으니까 무조건 컬렉션으로 끼린 엑스컴2 컬렉션은 12월 20일까지 90% 할인대 가격 11,100원을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다음은 스타워즈 제다이 오더의 몰락 드렸습니다. 제다이 서바이버의 전작으로 서바이버 재밌어 보여가지고 입문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오더의 몰락으로 먼저 끼리를 타시고 서바이버 넘어가시길 바래요. 스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1편은 어찌 보면 필수입니다.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이 게임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무엇보다 세키로처럼 무한패링 쳐내면서 적들의 체관을 깎고 한 방에 인사를 넣어서 킬 하는 맛이 아주 훌륭한데요. 그렇다고 너무 세키로 마냥 무작정 어렵진 않고 또한 난이도 조절도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 이번에는 드럭스만 할인에 올라왔는데요. 사실 이 게임 드럭스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럭스를 사례된 드럭스 켄테치 개도 필요임. 그런데 요즘에 오더의 몰락이 할인이 자주 안 올라오고 또한 일반판이나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서 뭐 지금 당장 할 거라면 그냥 드럭스로 사도 괜찮긴 해요. 스타워즈 제다의 오더의 몰락은 12월 20일까지 80% 할인되고 14,4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하는 게임 슈퍼미트보이입니다. 엔간하면 요 게임 할 때는 듀얼 센스보다는 듀얼 쇼크가 있다면 그걸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개빡쳐가지고 패드 던져버릴지도 모르니까요. 네모난 고깃덩어리 미트보이 형님이 사랑하는 여자친구 구하러 진짜 저 무섭고 무서운 갈갈이 사이들을 피하면서 몇 천번 죽어가면서 렉스키를 사는 게임인데요. 기믹들 그냥 대충 눈으로만 봐도 토스 올립니다. 물론 그만큼 객스테이지 해결의 스테이 쾌락은 아주 짜릿짜릿하겠죠잉? 슈퍼미트보이는 12월 20일까지 75% 할인된 가격 4,825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게임 데스파라도스 3 드럭스 에디션입니다. 실시간 전술 잠입 액션 게임으로 머리를 굴려가며 각 스테이지를 클리어 해나가시면 되는데요. 캐릭터들의 능력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들의 감시 레이더를 쏙쏙 피해서 각 스테이지의 목표를 달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난이도가 꽤 높아서 스테이지 하나 깨부수고 나면 대갈통이 짖근짖근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다군요. 참고로 중요한 점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 드럭스판으로 여기에는 모든 디아스가 싹 다 들어있는데요. 이게 가성비가 아주 좋으니까 배틀 렛츠 기릿 데스파라도스 3 드럭스 에디션은 12월 20일까지 80% 할인된 가격 10,96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통일이네요. 다음은 핫라인 마이애미입니다. 이거 12월 스페셜 캐탈로그에 예고 없이 등록이 되어서 한 번에 봤었는데 굉장히 잔인하고 타격감 좋고 스토리도 흥미로워서 재밌더군요. 암튼 도트 그래픽에서 펼쳐지는 탑뷰 방식의 액션 게임으로 야구빠 따들고 적들 대구통을 배악살내버리던지 샷건 죽어가지고 적들 몸에 빵꾸를 내버리던지 하면서 각 미션들을 해결해 나가시켜야 됩니다. 일단 각 미션이 거의 대부분 살인 청구인데 도트지만 꽤나 적나라하게 피트키는 효과라던지 적들이 배치된 상황들을 설계하며 어떻게 쓸어버릴지 고민하는 재미 등 나름대로 완벽한 게임이더군요. 아 참고로 오늘은 1편만 소개해드리지만 2편도 할인 중입니다. 핫라인 마이애미는 12월 20일까지 50% 할인된 가격 5,4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첫 할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애플스 연말세일 17,000원 미만 가성비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땡기는 것들로만 지금 당장 라스크르탈 것들로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바로 내일 마지막 연말세일 2차 영상으로 돌아올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방씩 부탁드리게요. 새축 뼈 뼈 하이팜 하이팜